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선거, 미국 대선 드디어 끝났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잠시 뒤에 첫 번째 출구 조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승민 미국 미시건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미시건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미시건이라고 하면 스윙스테이트,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에 키를 쥐고 있는 주중의 한 곳인데 오늘 투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학생들이랑 또 여러 사람들은 얘기를 해봤는데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주로 학생들은 민주당 지지상에 좀 뒀죠. 그런데 굉장히 걱정과 초조함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에 반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요? 친구들이 이제 좀 투표장에 사진들을 좀 보내주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길고 현재 지금 발표에 의하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시건뿐만 아니라 모든 경합주에서 지난 2020년 대선보다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초조해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유 있다는 얘기는 이 경합주인 미시건의 판세가 바닥 분위기는 공화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민주당 성향,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런 거에 반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이긴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두려움의 강도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트럼프 포비아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공포가 좀 있죠. 그래요? 교수님,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투표를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해리스나 트럼프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선 전체로 보기보다는 어느 지역이 높냐를 봐야 되는데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다르고 도시 투표율이 높을수록 해리스한테 유리하고 그에 비해서 농촌 투표율이 높으면 트럼프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성, 남성 간의 투표율 차이인데 지금 현재 발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성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은데 여성 투표율이 이번에는 더 크게 높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해리스 캠프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발표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대선은 8시 딱 끝나면 지상파 출구조사 나오면 대충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시간대가 4개고 그래가지고 이 개표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개표방송은 원래는 하루 밤 안에 모든 게 발표가 나고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관례였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점점 출구조사가 아니라 개표가 길어지면서 어떤 개표방송이 하루가 아니라 2, 3일씩 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출구조사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결과도 굉장히 부정확한 편이라서 그게 아무래도 이유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미국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게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고 또 이게 또 시간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6시부터 동부 시간 기준 12시, 1시까지 계속 투표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별로 투표 종료가 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분위기를 진행이 되고요. 가장 먼저 닫는 것은 이제 곧 10분, 15분 뒤에 인디애나 켄토키가 가장 먼저 닫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선거방송을 보면 언제나 인디애나 켄토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주 나오면은 그 주 나올 때마다 이제 누가 이기는 것 같으면 당선은 확실히 유력 이런 식으로 보게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게 또 이게 음모론을 나게 한 이유이기도 한데 어떤 주들은 사전 투표를 먼저 까는 주들이 있고요. 어떤 주들은 당일 투표를 먼저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왜 한쪽으로 쏠렸다가 반대쪽으로 확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에 그런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나오게 됐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결국 이제 7개 경합주 러스트벨트하고 썬벨트 여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요건데 저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헤리스가 사승 2무 1패였는데 그저께죠. 어저께 나온 더힐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사승 2무 1패 이러면 당선자 예측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게 좀 맞을 것 같다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미국이 이제 그런 예측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베팅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선거 예측 사이트가 있는데 한 10개 넘게가 있는데 그 모든 10개 지금 사이트들이 다 50대 50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데 제가 보는 거는 우선 러스트벨트에 있는 미시간 위스컨시는 민주당이 소폭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썬벨트에 있는 조지아 애리조나는 공화당이 소폭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가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는 매우 박빙이라서 예측이 불허하고 결국에는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당이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머지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도 매우 박빙인데 그래서 해리스 기준으로 보면 2승 3무 2패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예측 불허라서 2승 3무 2패라고 했지만 해리스가 전부 다 쓸어가든지 트럼프가 전부 다 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한 곳을 뽑아라. 그러면 펜실베니아인데 교수님 보니까 펜실베니아가 워낙 우편 투표 개봉하는 방식도 좀 독특하고 이래가지고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대선 승자 당선인 이거 결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최소 제 생각에는 미국 기준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가장 빨리 개봉하고 좀 빨리 개표가 되는 데가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해리스 쪽의 기세가 굉장히 좋으면 전반적으로 해리스한테 우세한 방식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앞서나가는 모양새를 보면 끝까지 알 수 없는 분위기를 갈 텐데 결국에는 그런 몇 가지 힌트를 찾아가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펜실베니아 마지막 발표는 미국 기준 수요일 아주 상황이 안 좋은 목요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 이틀 안에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막판의 변수와 관련해서요. 우리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3, 40, 100인 여성층, 히든 해리스 여기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거 이게 공화당 전통 표밭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과한 주장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게 선거운동을 할 때 가가호 방문을 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같은 가정에 남편이 나오면 우리 민주당 안 찍어요 하고 이제 그냥 말하는 데 반면에 옆에 살짝 와가지고 부인이 자기는 조용하게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국 이제 백인 여성들 히든 해리스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보니까 이 워싱턴 DC에는 경찰이랑 주방위권 동원됐다고 하고 화면 보니까 상점들이 무슨 하판이나 이런 걸로 유리창 가리고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막판에 불밀스러운 일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도로 조심한 걸로 봐서 아무래도 지난번 개표와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조심한 것 같고요. 현재 투표하는 동안에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벌써 필라델피아에 약간 선거부정 의혹이 있다는 그런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글을 올렸거든요. 벌써요? 그런 식으로 점점 분위기를 달고 올리기 시작하면 대표하는 과정에서는 또 약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이겨서 해리스가 당선자로 발표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선거부정 펜실베니아 선거부정을 이유로 불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오늘 밤에 트럼프가 당선을 자기가 승리했다는 걸 선언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당연히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한 현재 공화당 진영에서 선거 후 법정 싸움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라서 당연히 앞으로 법정으로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미국 지금 투표 다 거의 끝났잖아요. 예. 누가 됩니까?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예측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특히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 예측 모델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사람들이 비웃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여론조사로는 누가 이긴다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서 왜냐하면 모든 지금 7개 경합주가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누가 이긴다고 말할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냉정하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통계학적으로는 그런데 거기다가 주관적인 촉을 좀 더해 주신다면? 그러면 제 얘기 말고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팀 알버타라고 저희는 미시간주립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굉장히 보수 성향이 있는 그런 거기에 보수 세력의 취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개 취재를 해보고 최근에 트윗을 올렸는데 한 말이 뭐였냐면 2016년에는 자기 머리는 2016년에 힐러리 크린턴이 이길 것 같았고 자기 가슴은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사람 예상으로는 거꾸로 자기 머리로는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느낌이 뭔지 저는 굉장히 약간 공감 가는 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확실히 이제 뇌와 이 가슴 사이에서 뭐가 맞다고 할지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승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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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